여기는 옹경설산 아래 있는 난매구 입니다. 호수물이 완전히 유리알 같아요. 그런데 중요 명단 자리는 처음보다 결혼 사진 찍는다고 난리 부십니다. 이 친구들 입장에 오면 얼마나 좋고 왔습니다. 이렇게 인간들은 많이 울겁니다. 말타는 말타고 옹경설산을 배경으로 아주 멋진 숲을 날려주는 곳입니다. 이전에 여기서 말타는 곳인데 아직 말이 있네요. 하나만 더 만지 것이다. 엵더. 힛. 엵더. 나먁. 많이 크다. 아멘. 멋진 것이지만 돈이 없어요. 여름. 하이트문. 와. 나 시족. 옷 입어 나가시고 예쁘다. 날씨적이다 남내보 날씨적은 또 많네 와 폭포 안에도 예비 신혼부부다 신혼부부 한명당 기사들이 예전 따라다녀 유구호가도 있고 여기도 있고 폭포 알았어요 예비 신부들 이메당일 아 먹으셨다 유튜브 올리려니까 참 힘드네 블로거도 해야되고 유튜브 동향으로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되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유튜브 한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이제 가지 전망대 올랐습니다 전망대 올랐어 란 월곡 란 월곡 란 월곡 란 월곡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